오늘은 통증 질환과 간의 효과적인 개양기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양기비는 양기비와 비슷한 꽃이 피어 이름이 붙게 되었고, 꽃양기비와 물감양기비, 애기야평꽃 우미인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꽃은 온유월에 붉은색으로 피게 되고, 흰색과 보라색 등의 여러 개량품종이 있습니다. 꽃은 가지 끝에 한 송이씩 달리며 줄기 전체에는 잔털이 많고, 높이는 80cm까지 자랍니다. 개양기비와 비슷한 양기비는 아편의 재료가 되므로 법적으로 취급이나 재배가 금지되지만, 개양기비는 아편 성분이 없는 품종으로 약용과 관상용으로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개양기비는 줄기가 거칠면서 털이 많고, 양기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편으로 털의 유무에 따라서 이 둘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꽃에서는 개양기비꽃은 검은 반점이 없으나 양기비꽃은 검은 반점이 있으면서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열매는 개양기비가 도토리 모양으로 작고, 양기비 열매는 동그랗고 다소 큰 편입니다. 이외에도 양기비는 꽃대와 익열매에서 휘색의 진액이 나오고, 개양기비는 그렇지가 않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양기비 서식장소는 강가나 냇가에 가면 찾을 수가 있고, 도로변이나 풀수비야산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차면서 쓰고 유독성 물질이 모든 전초에 함유되어 있으며, 작용 부위는 폐하간 심장에 들어가고 여춘하라는 한양명을 사용합니다. 꽃에는 글루코사이드와 시안이딘이 들어있어 당뇨에 효과가 있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메코펠라르곤인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험에서 개양기비 유즙에서 몰핀과 코데인 성분이 마취와 진통 및 진정작용이 있었고, 인체중추신경에 적용이 되어 아픈 통증을 감소하는 진통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몸과 다리가 자주 쑤시고 아픈 통증이 있을 때 전초를 뜯어 말려서 다려먹으면 금방 먹게 되고, 민간에서는 요통과 타박상 관절념의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분과 수면효과도 보여 우울증과 불면증을 개선할 수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으며, 농촌지능청 보고에서는 프로토핀과 크립토핀 성분이 검출되어 항암효과와 항염작용, 통증작용으로 위약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약회사에서는 이들 취출물로 신경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국소마취 치료제에 이용되는 중이고, 병원에서 수술 후 진통효과의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위중한 환자나 말기암 환자들에게 마취와 통증을 줄이는 약으로 쓰입니다. 통증질환에는 꽃을 포함 전초를 뜯어 말려서 5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물에 달이시면 쓴맛과 독성을 중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계양기비는 간세포에 대한 생존율을 농도 위존적으로 증가시켰고, 세포 내 생리활성과 소거활성, 항산화 효소활성이 모든 전초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잎 추출물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잎의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계양기비 전초 추출물 중 잎에서 간세포 보호 효과가 가장 우수함이 나타나 생리활성 물질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간염과 간경화 황달에는 잎을 건조시켜 하루 3,5g씩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되고, 꽃과 줄기를 포함시켜 쓰기도 합니다. 물은 7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전에 마십니다. 특히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식전 공복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점점 미비해지고 빨리 변질이 되므로 꼭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계양비비 전초에는 알카로이드 계통의 유독성 식물이 여러 종이 함유되어 만약 용량을 초과하거나 과다 복용하면 동공확대와 호흡곤란, 전신마비 어지럼증,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꽃과 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복용을 금해야 하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내성이 생겨 약효가 미비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